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사자승호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도 47세로 표로하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던 딱한 47세 공무원의 참담한 참혹한 죽음을 두고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가벼운 입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60줄에 든 사람의 말치고는 너무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 사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9월 25일 날 오랜만에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한 유시민 이사장이 또 한 번 큰 대형 설화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이 미안하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얼굴께나 알려지고 나이살이 든 사람들의 적흥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의 사과 소식을 듣고 개몽군주 같다 이런 뜬금없는 말을 내뱉했습니다. 1인 철권 통지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기다 주고 있는 김정은을 두고 개몽군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망감도 함께 갖게 됩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은 통 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나이에 전혀 글맞지 않는 발언을 내뱉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와글와글 그립니다. J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인들의 받은 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S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이 인간의 이성을 이 정도까지 망가지게 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표본입니다. B님은 식구 다 데리고 개몽군주께서 사시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H님은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개몽군주라고요? 통이 크다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혹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질문은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9월 25일 날 일명 조국헉서 정확한 책 이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집필한 사람들의 언론관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한때 신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의 빼있는 말 속에 신문 세력들이 또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에 담겨있는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백수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을 읽어봤느냐? 라는 그런 질문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좀 봤는데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국 사태를 친일대 반일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 남아있는 토착외국 세력이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조국이란 사람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창난증입니다. 이게 창난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신창난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사고와 그들의 사고의 구조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와 그들을 나눈 다음에 진영논리죠. 우리는 무조건 옳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정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들의 생각과 주장과 의견과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나 잣대입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에 따라서 선악과 정의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감염 위험이 없게 유지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추상적 가능성만 갖고 감염시킬 거야라고 하면 때려대는 것이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북한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국민의 기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절의 기회로 포착한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독재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인의 주장이 아니고 현실이 된 겁니다. 코로나 정치라는 것이 지식인의 주장이 아니고 현실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로 빙자해가지고 다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꿈꿉니다. 다른 세상을. 다른 세상? 좋은 세상? 그들에게 생각하는 다른 세상과 좋은 세상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주의적 헌법질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 겁니다. 체제의 성적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와 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꿈꿉니다. 선거를 조작할 정도니까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재금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서버를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이 없다. 정치할 생각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신노 폐족이 부활을 위해서 기용한 사람이다.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586의 운동근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정책의 모든 문제를 이념한다. 여기서 이념하라는 것은 정치화와 동의합니다. 모두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따라서 젊은 분들이 특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삶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 자체를 자꾸 정치화해버리니까 표로 따지니까 그럼 계속 어려워지면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절대 계속 어려워질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파국이 올 겁니다. 파멸이 올 겁니다. 붕괴가 올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봤으니까 좀 나아지만 젊은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모든 것을 정치 공작의 대상이나 기념화의 대상이나 정치화의 대상으로 삼은 사회라는 것은 삶이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결국은 경제적 파국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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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